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나 닉티 입고 자란 거라서 요즘 이제 날씨가 춥잖아 아 추워서 보일러 너무 빵빵한데 여기 집이 좋네 멋있다 이제 그냥 뭐 안 했는데도 멋있네 2개의 스트레칭은 버릴 수 없지 아 스트레칭은 버릴 수 없지 역시 저 2개의 스트레칭은 버릴 수 없지 아 버릴 수 없지 저게 3두레칭이잖아 3두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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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뭐야 야 근데 사과랑 호선씨를 너만 안 올리는지 사과를 먹으면서 머리 감자고 야 민규가 광고처럼 머리를 감네 다 감은 거야? 아 물도 감는 거야? 근데 나도 우리도 초등학교를 안 하고 우리 또 초등학교를 안 하고 창업 때는 또 이제 물 물새축 많아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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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또 거 보면서 멋있는 자기의 모습 취하면서 춤 한 번 쳐줘야지 면도 안 하나 면도? 춤추지 않나? 저렇게 때 걸 보면서 춤 한 번 쳐줘야 될 텐데 아 사과를 보기 못해 에스 파? 춤추는 춤춰대 춤 한 번 쳐주면 된다 춤 한 번 쳐주면 된다 queerly 나 쿱스가 집에서 저러고 있는지도 잘 모른대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난 쿱스 저러고 있는지도 몰랐네 쿱스는 저러는구나 저 마주기 좋아 좋아 춤까지 거의 엉덩하게 좋고 있네요, 승조씨가 저 앙증맞은 각도 됐어요 아, 저는 올팬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낯설지? 아, 낯설만니? 오늘 왔으니까 원우야, 그 침대방에 이불이 내가 아까 좀 잘못 펴놓은 거 같은데 한번 다 정리해주면 안 되냐? 거슬린다 아, 이불 정리 좋아요, 좋아요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다시 다음날 이끈하고 들어왔을 때 더 개운한 마음으로 누울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 드론과 생활이 아들이 다 어지러워, 병원 지우고 아침부터 뭐 이렇게 어지러워 놓은 거야? 리더를 위한 멘토일 수업 독소를 하네 거기서 또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 거 아, 멋있다 아, 이거다 자기 탓 대신 남 탓 하는 리더들 하하하하하하 네, 욕심이 나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악기 연주나 해보자 어, 소리가 이쁘네 이제 할 거 없지 이제 끝났어 실제 하는 게 없거든 이제 애매한 거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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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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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맨날 저거 해야 돼 아, 집에서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맨날 박우선이 저거봐야지 못 참겠어 진짜 집에서 저러고 있는구나 야, 근데 맨날 저거 하는데 저거 스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모르겠어 야, 제 친구 박우선이 거짓이 없네 아, 너무 창피하다 혼자 있는데 창피할 때가 있구나 아... 아, 아침부터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뭘, 뭘 할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 하지? 벌써 뭐랄까? 또 점심이네 이미 많이 먹었지만 더 먹어? 아, 진짜 어제 애들 술 마시러 왔을 때 고기 숨겨 놓느라고 아주 혼났네 고기 내가 먹었는데 근데 이거 왜 불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6 누르면 6 낮추고 낮추는 거 있잖아 안 돼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원래 자기한테 제일 화 많이 나 있어 아니, 원래 진짜 저러긴 해 맞긴 해 아 아 어 네 저는 아 요즘 세대 시대와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네 전화 하나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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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혁아 이거 방송이야 아, 방송하고 있어? 어, 지금 약간 나 혼자 산다 찍고 있거든 어 뭐가, 뭐가 놀라는데 지금 너 우리 집 좀 놀러올래? 그럴까? 어 그래, 알았어 그만 갈게 어 어, 뭐야 벌써 왔어? 어 어 도겸아 들어와 어 어 누가 오시는 거죠 지금? 열어줘요 열어줘요 아, 세븐틴 도겸 씨인가요 아, 형 지금 왜 이렇게 부해? 아, 잠깐만 고기, 고기 구워 먹느라고 어 근데 나 지금 이제 스케줄 가야 돼가지고 뭐라고? 내 집 요거 좀 청소나 이것 좀 아, 진짜로 미쳤어? 아, 진짜로 미쳤어? 그럼 나갈게 뭔 소리야? 쉬고 있어 뭐야? 쉬고 있어 장난해? 아니, 한 시간 반이면 와 한 시간 반 뭐 어쩌라고, 나 뭐 여기 그냥 잠깐 있어 그냥 저기 에마 에마 친구랑 환기 좀 시키고 있어라, 환기 좀 어, 환기, 환기 좀 시켜줘 진짜 한 시간 반만 금방 갔다 와 도겸이 찐 모습이 너무 도겸아, 너 차례야 뭔 상황이야? 내가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아, 스케줄 하고 왔어 아, 이제 스케줄 하고 왔으니까 손 씻는구나 어 아, 얼굴 한 번 봐주고 아, 야, 잘생김 확인 수건이 없어서 당황했어 계속 다 있었어 수건이 없죠? 아, 츄샤 형 진짜 의지가 안 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 물 오, ASMR 같아 하아 어, 조샤 형 나 혼자서는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봐야겠다 비, ASMR ASMR 아, 아무래도 스케줄 갔다 온 피곤하니까 그렇지 아, 그렇네요 비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무 화창해 아, 비가 안 오는데 아, 비 맞고 싶다 하하하 하하하 설마 귀를 맞고 싶다고요? 진짜? 어, 어, 이게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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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저거? 나 진짜로 소름 돋았어 하하하하 어? 진짜 받는 거야? 진짜 맞아? 하하하하 진짜 이 형은 갈 때까지 가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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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주인공 편 하나 만들어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정도면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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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샤워실 들어가서 비를 좀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비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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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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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로 호랑이 소리를 튼 거야? 그렇지, 그걸 튼 거지 어 물 먹고 싶어? 하, 알겠어 물 먹고 올게 물 갖고 올게 아빠가 호시 씨는 평소에 네 반려용 그 호랑이를 키우신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 처음으로 지금 네, 보여드린 건데 아이고 물 먹어 아이고 니가 죽는 물 안 먹어 하하하하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원래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단독으로 촬영하는 거라 긴장해가지고 랑이요, 랑이요 호랑이요 네 네 아, 레몬청을 이어서 하는 아, 레몬청은 안 드시나요? 물, 그냥 물 넣으면 되겠지? 아닐 거 같아요, 맨지 뭔가 아닐 거 같은 느낌이 아유 아닐 거 같은 느낌이 아유 어, 물 아닐 거 같은데 아, 원래 과외촌을 숙성시키는 건데 아이 난 바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하하하 나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그렇게 먹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정도면 그냥 설탕물 아닌가요? 설탕물? 맛이 나름 괜찮았나 봐요 아하하하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네, 정말 마을이 드는 맛이었습니다 아, 휴대폰을 챙겨오셨네요 아, 안경 안경을 챙겨오셔서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아하, 근데 과외촌 들어오고 네네, 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까지 확인하셨다면 된 거고요 하하하하 확인하셨다면 된 거고요 진짜 사무직 안 해본 티 너무나죠 네네 아, 네네 짜장 두 개랑요 하하하하 네, 차돌짬뽕으로요 탕수육 추가 아,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 단무지에 식초 뿌려서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 피곤하다 하하하하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하하하하 고인 세븐티나 볼까? 하하, 고인 세븐티나 하하, 고인 세븐티나 하하 하하, 고인 세븐티나 하하, 잘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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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보고 싶다, 디노 하하 하하 제가 뭐가 있을까요? 디노가 나와? 너 이상 믿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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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디노가 호감인 이유?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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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찐웃음인데? 하하 나 한 번만 더 할게 하하 이거 하고 나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나 진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것만 보고 가서 야, 승관이 목소리가 찐, 찐 목소리로 바뀌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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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척 하지마 보지 말라고 귀한 척 하지마, 진짜 하하 하하 스트레스 풀리고 하하 하하 스트레스 이렇게 물어 약간 정말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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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침실로 가나요, 침실로? 에이 바로 어떻게 자, 씻고 자야지 씻고 자야지 아, 오늘 드디어 우지 형 가나요? 가나요?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내일 일어나서 쉬자야지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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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겨울이니까 옷 입고 자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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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고달픈 하루였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내일 더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했어 아멘